7시 수업은 세븐틴 골든벨입니다 2대 다 입고 계시나요? 제가 꼴대면 내가 꼴대면 2대 골든벨 달달한 똥방 대신에 정말 해 몇 대 대통령 선고받을까요? 정답은 실패입니다 알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맞춰면 되겠죠? 맞춰면 되겠죠? 맞춰면 되죠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메신코였습니다 메신코 잠시만요 이거 이거 뭔가요? 메신코 마이크님 코 맞습니까? 네 자세히 보시면 하트 콧구멍이 저희는 키딘님 코코멍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키딘님 코라고 응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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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고 반창코 계세요 반창코 반창코 월드컵 탈락입니다 세븐틴 중 세븐틴 중 세븐틴 중 세븐틴 중 거기 임성우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다섯 명 아니에요? 비렛님 네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?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? 아 죄송합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? 한 명 한 명이요?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정답은 정답은 세명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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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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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화님 헤드폰님 모자님 모두 나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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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무지는 어렵다 무지는 어렵죠 무지는 어렵다 무지는 어렵다 세븐틴이 팬카페에 XX를 적어주세요 희트나갈게요 희나입 더블율더블율더 한 백점 다음점 네 슬래시 암 볼까요? 정답을 두려주세요 빠라빠바빠밤 활라디쓰 시 칭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생 기발비에 탈락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부회전은 바로 대인기입니다 어 제 개인기는 주변들이 아시죠 주변들이 몰라요 주변들이 아시나요 주변들이 기어가다가 갑자기 공이 되는 그런 징그러운 생명체 민기 짱구는 못 말려면 짱아를 따라해보겠습니다 BeniONE습역원상 민기 작은 시간도 음색소 ит 청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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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손가락으로 빠르게 비트를 울려 보겠습니다 저는 네 설명해주시고 해주세요 저는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의 역할에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?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?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뭘 하는 줄 알아요? 똥, 똥, 어, 리 이 카드댁을 세게 한 번 치면 그 카드 한 장이 딱 남을 것입니다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 쳐도 됩니까? 네 오, 뭐야? 오, 뭐야? 이 카드가 왔어요 아, 승리가 왔어요 아, 대박 우와, 해봐 우와, 뭐야, 신기하다 정말, 빨리 치우세요 이제 이제 치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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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신기한 마술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화이팅 이제 기댕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잠시 목적 1번로 성지야 본어 다시 부활했습니다 도스사리 도스조스 우리 아드님 앞으로 같은 마다 주어지는 주제를 듣고 모두 같은 동작을 표현해줘야 통과입니다 하나 둘 셋 통과입니다 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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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 세븐틴은 하트카나로 하트카나로 정답 바로 아유 콜리랑 뭔가요? 영어 사랑해 세븐틴 다른 걸 사랑합니다 세븐틴 정답을 맞춘 사람이 아름 밖에 없습니다 아름 회원님의 앞으로 문제를 하나 틀렸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오 jack 이길 수 있어 문제의 답이 문제의 답이 있어요 이거 뭐야 뭐하잖아 이거 페이크 아닙니다 이거 진짜, 오 문제다 erst 님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9명! 2명! 2명입니까? 정답은 9명입니다! 안녕 잘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요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 중에 가장 슬픈 경우는 무엇일까요? 9명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? 아니요 불러주세요 이별! 이별! 뭐 하시나요? 뭐해 뭐 마이크림입니다 아쉽습니다 넌센스 문제에서 이렇게 부르시나요? 아 아 그럼요 최고의 5위 자 여기서 얼마나 매든배를 올릴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로 3에 해당하는 수리역역입니다 수리 수학이에요 수학 숫자 24 숫자 24 숫자 24 숫자 24 약수를 써시오 1 다 27 시작 1 2 3 4 6 5 시비 시작 수학 이별 수고하시기 바랄까요? 수고하시기 바랄까요? 후기왕 여러분의 팬분의 닉네임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잠시만요 정답은 비타민 1이었습니다 어떻게 비타민 1이라는 걸 아시나요? 제가 여성맞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준에서 카페랑 후기 전화하는데 후기왕으로 옵션이라고요 네 네 저한테 목숨을 하나 더 따봤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일단 자리 앉아주세요 틀림톡은 최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톡은 최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톡은 최장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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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령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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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최장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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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무엇인가요? 승병! 승병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같이 통과 공부관님 축하드립니다! 평소 책은 많이 읽으시나요?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공부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편은 아닙니다 수고한 공부관님 다음에 또 이런 대회가 있어요 또 우승한 자신 있으십니까? 당연합니다 이 공부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? 저요 진정한 공부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 1대 세븐틴 골든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공부 진정한 공부